.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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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여러분 안녕 저 뭐하냐고요? 이제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있어요 다들 뭐하나요? 안녕 안녕 유신이 진짜 우리 가족 다 귀여워하면서 봤어 고마워요 어제 라이브 온 대동태의 존자리야 고마워요 어제 마지막 해 했었죠 얼굴이 한결같이 잘생겼네 고마워요 안그래도 어제 라이브 온 막방했잖아요 어제 또 막방하고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정규도 나왔고 일단 정규 얘기부터 할까요? 또 저희가 첫 정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희한테 사랑을 보내주셔서 차트 진입도 하고 되게 많은 것들 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또 저희가 이번에 와라셋 활동으로 되게 많은 걸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내일부터 엔카운트다음부터 시작을 하는데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들 아주 멋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저녁 메뉴 추천 나는 삼겹살 추천할게요 어디암 연습실이여 이번에 너무너무 늘었어 고마워요 진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라이브 온이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진짜 너무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해주셨는데 뭐라 해야되냐 이제 정말 3개월 동안 저희가 7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의 촬영을 했었는데 정말 우리 감독님들 그렇고 스태프분들 정말 더운데서 너무 고생하셨었고 다 같이 그리고 함께 또 도와주고 옆에서 잘 챙겨준 동료 배우들도 너무 고맙고 그리고 이제 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항상 저를 위해서 응원해주고 이렇게 서포트 해주신 우리 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말 너무나도 잊지 못한 정말 추억이었던 것 같고 정말 공개 못한 사진 되게 많아요 사진이 진짜 꽤 많은데 이게 또 저만 올릴 수 있는 사진이 아니니 그래서 못 올리니 좀 유의해주세요 민현이 형 다빈이 정현이 형 연우 혜지 다 너무너무 고맙고 이렇게 사진 또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올린거라 진짜 사진 엄청 많은데 이거는 고이 간직하겠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오늘 TMI 뭐예요? TMI 없어용 김녀신 엄청 사랑했다 고마워요 병찬이 웰케이뻑 나도 몰라 Can you speak English? Of course. 열린 결말 아쉬워. 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뭔가 소연이랑 되게 이어질 줄 알았는데 딱 그냥 거기서 끝났잖아요. 뭐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당신을 사랑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 땡큐. 오늘 착장? 오늘 그냥 맨투맨에 그냥 바지. 트레이닝 바지 입었어요. 병찬이 맘도 너무 이쁘다. 아니에요. 아 지금 이제 연습 끝나고 좀 이따 라디오도 갈 준비하고 있어요. 저녁 아직 안 먹었어요. 딱 잉크 한번 해줄래요? 찬이 형 왔어요. 정말 안 먹었어요? 네. 어우 수빈이도 왔어요. 빨리 와요. 여기 수빈이와. 안녕. 저기 슈퍼스타 최병찬 씨. 밥 먹었네요. 아 밥이요? 아직 안 먹었죠. 수빈이는? 저 저녁은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죠 여러분? 저희가 할게 많았어요. 아 역시. 그리고 또 병찬이가 밥 사준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맞아요. 고기 소고기 사준다고 그랬잖아요. 최고의 형이다. 역시. 밥이야 먹으면 되죠. 다만 우리에게 시간이 있냐. 시간이 없이. 우리에게 시간이 있냐. 오늘 무박이. 아 그렇죠. 저희가 이제부터 바빠질 시간이죠. 그죠.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라. 3주. 이제 시작인데 거의 뭐. 거의 뭐. 저희가 3, 4주 거의 해왔잖아요. 그죠. 3, 4주 해가지고. 제 예상으로는. 거의 한 3, 4주 할 것 같아요. 3, 4주로 끝날 것 같아요?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뭐 3, 4주 하다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럼요. 저희가 항상 컴백을 하면 3주 정도 해왔거든요. 아 그러니까. 3주 해왔어가지고. 제가 감히 3, 4주 예상 해봅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여기에도 글이 있더라구요. 야 뭐 재밌는 거.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오빠 저도 소고기 사달래요. 어 댓글이야? 질문? 어 이게 이렇게 질문, 그 답이 있어요. 아 이거 몰랐어? 어 나 처음 봤지. 아 이걸 모르는구나. 근데 이게. 여기도 보고 이렇게 봐야 돼. 넘겨야 돼 이렇게. 역시 트렌드를 잘하는 아이. 아 나도 몰랐는데 알려주신 거야. 아 진짜? 어 헬로 가이스래요. 헬로. 헬로. 다들 귀엽대. 왜 왜 숨겨내줄? 야 우리 병찬이 라이브하는데 형은 나가 있을래? 왜? 왜 나가. 나가 있을게요? 왜 나가 같이 하자. 형 잠깐 화장실 갔다 올 거야. 화장실을 몇 분 나가 있으려고. 한 시간 뒤에. 아 왜. 아 왜. 오주. 와. 니읗 치읓. 욕으면 안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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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아. 야 이거 보면 그.. 소리가.. 아 소리가 막혔다고? 아 미안 아 머리가 너무 많이 길긴 했다 오빠 소리 뭉겨졌어요 방금 들어왔어요 폴코 명찬아 사랑해 아 근데 이제 또 다른 드라마 할 수도 있으니까 잘하면은 이게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관계자분들이랑 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시고 봐주셔야 가능한 거라 4차 저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차근차근 명찬스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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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흥한.. 어흥? 어흥.. 어흥.. 이거 그냥 제가 한 거라서.. 호랑이라서 그냥 어흥한 거예요 제가 영화 장르는 로맨스 액션? 저는 로맨스요 흰구.. 흰구.. 서울 날씨 어때요? 오늘 그렇게 안 추워요 보조개 보여주세요 흰구.. 흰구.. 저녁 아까 먹었어요 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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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적이이 생겨놓지 싶습니다 생중을 challenges 그 선.. 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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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뭐 좀 마셔요. 이렇게 말랐는데 우리 경찬이 뭐 좀 마셔줘요. 저 살쪘는데요. 아니에요. 더 먹어요. 그냥 먹어요. 콜라임이라도 좀 먹어요. 아 저 아무것도 안 땡겨요. 사주면 먹을 거야? 아이 괜찮아. 아 진짜 아무것도 안 먹어? 어 안 먹어. 알겠어 별로 안 땡겨요. 뭐 다른 건 케이크랑?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고 싶어 나 안 땡겨 아직은 땡길 때 먹을 거야. 라이브 온 2 나와요? 저는 하고 싶은데 모르겠네요. 저희 배우 동료들은 다 같이 하고 싶은데 사실상 어렵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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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족編이 나라로 ante이 immersion 평소는 얼굴로 carried forth이 Jake AnAh 바로 잃어보네요. 평소는 낯선 없기. 진짜 중요한 것 같아. diabetes 남자는 잘 fidget ball 나도 보고싶다 머리카락 땡겨 와이얼 유스 핸섬 쌍꺼풀 너무 예뻐 갑자기 뭔가 배고픈 것 같기도 하고 밥이 땡기네 촬영 때 재밌었던 슬프로조요? 촬영 진짜 다 재밌었어요 강아지치곤 말 잘하네 그렇지 촬영 때 다 재밌었어요 재밌게 놀아가지고 여섯 명이서 뭐 촬영할 때는 뭐 몇 명 씨랑 이렇게 안 한 상끼리에 모여서 밥 먹고 열고 그랬는데 다 재밌었어요 진짜 촬영장 분위기도 좋았었고 그냥 동료들이랑 잘 맞아서 다행이었죠 코로나 빨리 끝나고 팬미팅 가고싶어요 나도 팬미팅이랑 콘서트 빨리 가고싶어요 네 너의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아마 블랙 아니면 화이트 네 아 오늘은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슬슬 이동을 해야 되는 시간이라서 다음에 더 긴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 바이바이 쉐이네이었습니다